2019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추석특집 성경 하부르타가 열립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라는 주제로 열리는 성경 하부르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 및 실천하도록 돕는 세미나입니다. 이번 추석특집 성경 하부르타는 복을 받는 가정, 복을 받는 아빠, 복을 받는 엄마, 복을 받는 자녀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복을 받기 위해 우리 크리스찬이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고도 복을 받지 못한 분들은 참가하여 성경적 해법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하부르타는 연령대로 워크숍이 이루어지는 다른 세미나와는 달리 아빠와 아들이 또는 엄마와 딸이 하부르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가정실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따라서 이번 추석특집 성경 하부르타는 아빠, 엄마,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으며 유익하면서도 매우 재미있습니다. 1시는 9월 13일 오후 2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장소는 도공운천 엘림 호텔입니다. 참가 자격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며 장소 관계상 100명으로 한정합니다. 강사는 성경암송학교 교장이며 하부르타 훈련원장이신 박종신 목사입니다. 참가에 대한 문의 및 등록은 010-3018-0693이나 성경암송학교 홈페이지 암송.kr, amsong.kr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명절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